2019 강원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즉백나무 울타리 송연숙 누가 아무도 없는 들판에 즉백나무 울타리 세워놓았나 안쪽도 바깥도 없는 그 울타리 드나들며 나는 안쪽에서 바깥을 또 바깥에서 안쪽을 넘겨보거나 내다보곤 했다 또 아주 오래전 허물어진 옛집을 수습해서 울타리에 기대 놓았다 그럴 때면 앞마당과 디란이 저희들끼리 순서를 정하곤 하였다 집을 품지 않은 울타리는 울타리가 아니어서 벌판에서 벌판으로 몇 천리 가면 기차가 떠나는 간역이 있고 또 어느 쪽에서 몇 시간 동안 그 기차를 타고 가면 어리둥절할 양떼들이 있다 양들에게 즉백나무 울타리에 관해 물으면 예전 자신들이 구름의 일쪽으로 흘러다닐 때 언뜻 본 것도 같다는 말을 하였다 즉백나무 울타리에 오래전에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운다 거미는 아침 이슬로 기둥을 세우고 처마도 만드는데 머리가 먼저 이슬에 들어가 집을 짓는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둥근 배마저 이슬의 방을 하나씩 차지한다 안쪽도 바깥쪽도 없는 집 순서도 모서리도 신음도 만들지 않는 집 즉백나무 울타리엔 거울 하나 둥실 매달려 있다 지금 보이는 나무가 즉백나무입니다 즉백나무 울타리 송연숙 시인의 시입니다 즉백나무 울타리 즉백나무가 편백나무하고 조금 헷갈리죠 물론 커버리면 편백나무는 크게 자라죠 소나무처럼 근데 즉백나무는 울타리로 만들기에 딱 좋은 크기로 자라요 근데 편백나무가 즉백나무랑 크기가 비슷하면 구별이 어렵죠 그런데 편백나무는 잎사귀를 잎파리라고 해야겠네요 잎파리를 잎사귀와 잎파리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잎사귀는 아주 그 넓은 거 배춧잎이나 이런 것을 잎사귀라고 해요 근데 잎파리는 보리나 대나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잎파리 좀 가늘고 좁고 긴 거 이런 것을 잎파리라고 해요 그런데 소나무나 이런 것처럼 바늘처럼 생긴 것은 그냥 잎이라고도 하고 바늘잎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편백나무와 즉백나무 크기가 비슷할 때 구별하는 방법은 편백나무는 잎을 뒤집어 보면 흰 무늬가 있어요 그러면 편백나무입니다 옛날에는 서양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면 생울타리 또는 산울타리 라고 하죠 산울타리 또는 생울타리 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생울타리나 이런 것들이 슈럽이라고 해서 관목이죠 관목 중에서도 아주 뿌리부터 가지가 갈라지는 관목이 있어요 회양목이라고도 하죠 회양목이 좀 많이 쓰였는데 한국에서는 탱자나무로 생울타리를 많이 짓죠 그리고 또 측백나무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학교의 담을 측백나무로 많이 만들었었어요 초등학교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자 1년씩 볼까요 누가 아무도 없는 들판에 측백나무 울타리 세워놓았나 사람이 다 떠난 어떤 마을에 도착한 것 같아요 거기에 측백나무가 있고 텅 빈 마을에 와서 추억에 잠기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안쪽도 바깥도 없는 그 울타리 드나들며 나는 안쪽에서 바깥을 바깥에서 안쪽을 넘겨다보거나 내다보곤 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좀 폐허가 된 마을 같아요 사람이 다 떠나고 집은 없고 울타리만 남아 있어서 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과 밖에 구분이 없어서 밖에서 안을 본 것도 한 자리에 있어도 어느 쪽이 아닌지 어느 쪽이 바깥인지 안에서도 내다보고 바깥에서도 내다보고 그 구분이 없었다 안과 밖에 구분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는 그런 폐허가 된 마을들이 좀 많죠 울타리 또 아주 오래전 허물어진 또 아주 오래전 허물어진 앱집을 수습해서 울타리에 기대해 놓았다라고 하는데 물론 빈 집이 허물어지고 이런 곳에 가면 그런 잔해들이 있겠죠 그 잔해들을 주워서 울타리 쪽에다 이렇게 기대해 놓았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옛집을 추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면 앞마당과 뒤란이 그럴 때면 앞마당과 뒤란이 저희들까지 순서를 정하곤 하였다 사람이 오니까 앞마당도 생기고 원래 사람이 없으면 어떤 게 앞마당이고 어떤 게 뒤란인지 뒷마당을 뒤란이라고 하죠 뒤란이죠 원래 뒤란 뒤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뒤란이라고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마당과 앞마당에 구분이 생기고 또 그 빈 집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도 보이는데 또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이 오니까 서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하죠 이것도 집을 품지 않는다 이럴 때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을 품지 않는다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은 집을 떠난 거죠 사람들이 가족이 떠나서 벌판에서 벌판으로 몇 천리 가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벌판 저 벌판 이러는 것은 여기저기 떠돌이 같은 삶을 살았다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기차가 떠나는 간이역이 있고 라고 하죠 기차가 떠나는 간이역이 있고 이 간이역은 아무래도 여기서 기차는 삶의 기차가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인생 그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간이역은 자신이 살면서 머물던 곳 그런 머물던 곳이 있었다 인생을 하나의 철도로 본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기차로 본다면 그 중간중간 머물며 살았던 곳 그것을 간이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어느 쪽에서 몇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면 어리둥절할 양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이사를 또 가는 거죠 또 가면 이 양떼들은 새로운 동네에서 만나는 어떤 그 순박한 사람들 또는 낯선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양떼들과 양떼들에게 측백나무 울타리에 관해서 물으면 그러니까 측백나무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자기 집은 옛날에 측백나무 울타이가 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전 자신들이 구름의 일 쪽으로 흘러다닐 때 언뜻 본 것도 같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자신들이 구름의 일 쪽으로 흘러다닐 때 자신들도 여기저기 흘러다녔다 떠돌이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한 번쯤 그런 집에서 살아본 것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구름의 일 쪽 구름은 여러 구름이 있죠 구름이 새털구름도 있고 매지구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양떼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양떼구름 양떼구름은 구름 모양이 새털구름은 아주 구름이 옅게 끼어 있는 것을 새털구름이라고 그러고 매지구름은 구름이 까맣게 끼어 있는 것을 매지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떼구름은 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구름이 볼록볼록 이렇게 생긴 것을 양떼구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떠돌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양떼구름에 비교한 것 같습니다 측백나무 울타리에 오래전에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데요 측백나무 울타리에 오래전에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운다 그 밑에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미는 아침 이슬로 기둥을 세우고 처마도 만드는데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측백나무 울타리에 자기가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미가 집을 세우고 있죠 거미가 측백나무 울타리에 오래전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거미가 거미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집을 어떤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백나무 울타리에서 거미는 거미집을 짓고 시인은 자기의 과거의 집을 거기서 떠올리고 있다 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미는 아침 이슬로 기둥을 세우고 처마도 만드는데 거미는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이슬에 들어가 집을 짓는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 도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 시골에서는 그 아침에 일찍 특히 그 가을 아침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아침에 일찍 이슬이 내릴 때쯤 풀밭을 보면 거미집 작은 거미집 손바닥만한 작은 거미집들 위에 이슬이 막 맺혀 있어서 마치 뭐 좀 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집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미가 먼저 이슬에 들어가 집 머리가 먼저 이슬에 들어가 집을 짓는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딱히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졌어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둥근 배마저 이슬에 방을 하나씩 차지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거미가 어디에 들어갔거나 거미가 뭐 따로 막 집을 짓다기보다는 거미가 거미집에 보면 망이 망이 망에서 보면 그물 눈이라는 게 있죠 그물 눈 그 그물 눈을 하나의 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팔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그 그물 눈에 딱딱 있는 그런 거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미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거미가 이슬에 흠뻑 적시는 것 사실은 이슬이 거미를 덮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도 바깥쪽도 없는 집 순서도 모서리도 신음도 만들지 않는 집 굉장히 평화로운 집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거미집은 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과 밖에 없는데 울타리의 모습과 거미집의 모습을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미집은 대체로 거미집을 보고 있으면 좀 차분하고 평화로워지죠 그건 둥글고 각이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모습이 평화로운 모습을 띄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자신의 옛집의 모습도 그런 평화로운 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미집을 거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울은 반사하는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은 반사하는데 거미집은 자신의 옛집을 반사해서 옛날 그 집 자신의 옛집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바로 거울 하나 측백나물 자리에 매달려 있다라고 해요 식물의 이름을 아는 것은 시를 짓는 데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측백나물을 보면서 또 편백나물을 보면서 이런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식물의 이름을 아는 것 그거는 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물 유튜브 하는데요 유튜브 이름이 식물 읽어주는 시인이라는 유튜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가셔서 수많은 식물들의 이름들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측백나물하고 한번 쳐보세요 감사합니다